그래서 달려보는데 도표 하나 그릴게요. 견성체계가 있으면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 아는 것입니다. 눈자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성적 통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고 인식 대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견성의 체계의 도표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의식 자체, 마음 자체, 사고 자체,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패키지로 쓸게요. 오늘은 그러면 이 견성의 체계가 있다면 의식의 실체는 도를 아는 건데 이 자체가 도는 삼라만상 일체예요. 우리가 천지 이렇게 표현하죠? 천지 표현할 때 이 천을 여러분 하늘로 잡지 말고 우주 자체로 잡아요. 그리고 지는 땅지 짠 건 다 하니까 산, 흙, 땅덩어리 이렇게 잡지 말고 지구 땅덩어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야 포괄적인 개념으로 천지가 설명이 될 수 있군요. 이 판떼기를 하늘과 땅을 포괄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있으면 여기 지구도 그러면 우주입니까? 우주 바깥에 있습니까? 우주 자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도 자체를 우주 자체다, 법계 자체다, 허공 자체다, 사랑 자체다, 진리 자체다, 참 자체다, 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거, 원래 마음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첫 번째 구절과 마음의 모양은 무엇인가를 너무나 수학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뭐예요? 원래 2입니다. 1 더하기 1을 9라고 모두 기듯이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견성의 체계에는. 견성은 삼라만상일체, 이걸 생명입니다. 대전, 큰 생명, 생명, 본지, 이렇게 고향, 그 다음에 생명 그 자체, 이것이 도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는 완벽한 우주의 실체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조주선사가 상자 하나가 다 눈푸른 납자 하나가 올라옵니다. 수자 하나가. 대사, 부처가 무엇인지 하니까 뜰 앞에 잔나무가 하나 다 보여요. 이 얘기 몇 번 했죠?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인지요 하니까 조주선사께서 이러시기를 뜰 앞에 잔나무니라라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성은 이성, 로고스 이해하죠? 동의하고. 보통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릴 때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안 돼. 너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라.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이성적 통합이 견성입니다. 견성은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볼 견자예요. 자기 성품을 한 번 살짝 보는 거예요. 이 동네 새 생명 나라, 진리 나라, 완전한 우주의 나라를 한 번 살짝 쳐다보는 거라고. 그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돈은 아는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돈은 알고 이해하는 자리가 있다고. 다시 갑니다. 63빌딩이 서울 가면 한강 둔치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건이 되어서 만들어졌겠죠? 지수화풍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몸 4대가 응집해서 영.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5원소 영이 합쳐져서 4대가 지수화풍.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 63빌딩은 이게 우주 자체라면 우주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없어지면 우주 안에서 사라진 건데 조건이 되어서 우주가 아닌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4대가 모여 지수화풍이 조건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어느 날. 그럼 우주 아닙니까? 그럼 조건이 되어서 멸했어요, 죽어붙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대로 있는데 무의 화기로 흩어져서 오기 전에처럼 에너지로, 에때루로, 무의 화기로, 4차원 비물질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는 나와 너밖에 없어요. 내가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남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돼요. 없는 존재가. 이때 없는 존재. 누구?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이 새까맣던 가짐에 집착하던 여러분이 이 판테기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동의하죠? 그럼 여러분 조상님들도 죽은 거 동의하죠? 조상님이 죽어서 이 밖에 가는 사례는 없다고 이 동그라미에 갇히지 마요. 이 삼라만상 일체가 다 우주라니까. 그거를 절지 표현으로만 바꿉니다. 부처라고. 여러분이 태어난 적도 없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조건이 돼. 태어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지 표현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생사가 이래함을 알아버렸다니까. 진짜로 저 이론대로 원리대로 하면 나는 조건이 되어 태어났고 어느 날 조건이 되어 죽겠네. 좀 이따가 하고. 수학 공식처럼 99, 80일 하고 알듯이 알아버렸다고 내한테 들어서 논리와 이성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지 표현으로 답변합니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너는 누구? 답변이 나오셔야 돼요. 부처 자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기독교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생사가 이래함으로 하고. 나한테 들어붙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표현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는데 여러분 본체가 뭐냐고.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체라니까. 이 자체. 여러분이 없으면 바로 이 자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우주를 가짐의 집착과 탐욕과 욕망과 무지와 삼독심으로 당겨서 존재하지도 않는 바깥에서. 이것도 원래 아니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과 밖을 나누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짐의 망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자체를 안으로 당겨버려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부처가 눈을 뜨는 거예요. 쏘가지 못된 욕망에 찌들린 무지와 삼독심과 무명에 엉켜있는. 그래서 새까만 내가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우주처럼 눈을 뜨는 거예요. 상을 끊었다 치고. 혈풀었다 치고. 수행했다 치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부처를 당해버린 거라고. 그거를 고착화된 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 제가 유료 동영상이 있는 거 알죠? 거기에 이번에 빙의 편을 4부까지 올려줬거든. 이 친구가 댓글까지 달아줬더라고. 고맙게. 그 댓글은 저희들이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마음을 표현하는 거. 거기에 빙이라는 말이 평상시에는 이 친구 표현이 촬영하는 이 친구. 막연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단어인 줄 알았는데. 강의를 특강을 듣고 나니까. 아 빙의 자체도 교육처럼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얼마든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빙의 자체는 금방 고착이라고 표현했는데. 맛백입니다. 빙의한테만 붙이는 착이 있어요. 이게 붙을 착이거든. 이게 유착입니다. 유착. 이게 엉키는 걸 유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러붙는 건 고착입니다. 그런데 이 고착은 무의식 뒤에 의식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안 좋았던 억압된 기억과 상처를 통해서. 그게 몸만 자랍니다. 어른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안착이 있습니다. 이 편안을 안자 써요. 이건 수행적 버전이에요. 수행자들한테. 이거는 빙의에 거꾸로입니다. 네 번째가 정착이에요. 정할정자예요. 완전히 고정하되어 정해버렸다. 영혼의 노숙자가 엉켜있다가 살기 좋은 집이라고 판단해서 정할정자예요. 완전히 붓붓 들러붙음을 정해버렸다. 고정하였어요. 그래서 영혼의 노숙자가 갈 데 없는데 엉켜만 있다가. 그래서 유턴도 안 하고 바로 정착해서 자기 집을 유린하고 농락하기 급급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시간을 대준 거고 공간을 열어준 거고 이렇게 찍었던 게 사부작이 있습니다. 그건 유료 사이트에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갈게요. 굉장히 쉬워요. 하늘의 개념을 천지가 있으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무시할 수 없다니까. 이 지구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자체인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다고. 여기까지는 동의되죠. 그렇다면 이성적 통합의 뿌리가 어디냐고. 이성의 뿌리가. 머리꼬리예요. 가슴이 가슴골짜기가 가슴골이 하트골. 머리꼬리 머리예요. 머리. 그다음에 가슴이고.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성적 사고와 이성적 기능과 이 사고의 기능이 조합해서 도덕과 윤리관으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그 기능이 조절한다고.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죄의식 자체가 소멸돼요. 나쁜 짓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성은 차갑고 냉소적인 논리에 닿아 있습니다. 이거 싱가포르하고 일본의 교수 한 분이, 교수는 한 분이에요. 같이 교환교수로 일본 갔다 싱가포르 갔다 하는 여성. 굉장히 좀 유능한 그런 엘리트적 교수가 있었어요. 우리 공부를 하는. 그분이 일본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자기 도반들끼리 차를 마시면. 선사님은 다 좋은데. 그분은 인류문학이거든요. 인류문화상가면 그래, 전공이. 그런데 그분은 다 좋은데. 선사님은 다 도통 강의도 좋은데. 왜 맨날 이성적 이 알고리즘을 차갑고 냉소적이라는 거에만 기능을 대주지. 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한국에 왔을 때 물었는데 딱 이 자리였어요. 그 교수님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잠깐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성의 사고는 역할론 자체가, 기능 자체가 차갑고 냉소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다수의 이 이성적 통합의 알고리즘의 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라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이 삼독심을 제거하지 않은, 즉 상을 제거하지 않은 욕망과 탐욕의 뿌리가 엉켜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다 그러죠. 대다수 사람이 차갑고 냉소적인데 자기 자아를 빌려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식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아 자체가, 욕구 자체가 못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식탐이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이 수면욕을 마음대로 큰 고승대득이나 성직자들처럼 조절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능적인 자아의 욕구에 여러분들 의식 자체를 많이 할애준다고. 몇 줄만 읽어보고 또 읽으실게요. 먼저 견성의 체계를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견성은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초심자들이 만나는 자아의 변화입니다. 부탁인데 제발 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조건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잘 못 먹고 못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1번이 결정장애예요.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저히 도전을 하지를 않아요. 미래에 변화된 건강하고 혁신적인 자기 모습에 도전 자체를 안 한다니까. 왜요?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여러분 자아 자체가, 마음자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미래가 불완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견성은 도는 실체가 있고 실상이 있어요. 실상은 그 자체고 이 실체는 안을고 이해하는 이성으로 차갑고 냉소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좋다니까 알고 이해만 해요. 이 컵이 진짜 큰 스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네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왜 안과 밖을 구분지어요? 좀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까만 채 왜 이 대정 천지 만물을 욕심 없이 잡아 돌리는 봄판대기 생명 자체를 여러분들 좁쌀보다도 작은 시커면대 왜 그 위대한 우주를 끌어당겨버리냐고 자기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기만 사라져서 우주화되고 생명화되고 법화되면 법계에 완전하게 녹아쁘면 되는데 끝까지 망염과 아상 자기를 붙들고 싫어요 싫어요 안 됩니다 나는 때려 죽여도 못 먹고 못 살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집 때문에 아집이 집착하는 연결고리 즉 무지와 독 독 삼독 절대로 나는 깨달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나는 잘 살 수 없어라고 믿는 그 더럽고 누추한 그 상치끄레기 욕망 그래서 차갑고 냉소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수학공식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못 깨달아 나는 내 의식 자체가 완전함이 아니야 불완전함이야 나는 무능하고 열등해 나는 피의의식 덩어리야 나는 아파 나는 국 같은 거 천도제 같은 거 절에 가서 해야 돼 아니면 통성기도 같은 거 해갖고 내가 비교니까 빼내야 돼 이런 데 여러분 자아를 다 빌려줬어요 엉키게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유착상태 들러붙기 이전에 고정으로 고착 완벽하게 아스팔트처럼 여러분 관념이 들러붙기 이전에 유착된 상태라고 아직 엉켜만 있는 1분 쉬겠습니다 하지만 으 으 으 아멘